네 어제 나름 곡을 재정리하고 그리고 내일 해야지 하고 이렇게 멀티 팩터를 세트를 다 저장해서 왔는데 이 곡의 내용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자꾸 면도하는 게 자전? 공전?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해서 제 곡을 자전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사랑 내용이니까요 잘 배웠어요 근데 되게 애절한 사랑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 네가 머물던 이 시간들은 나의 시간도 안다 나의 시간도 안해 왕년도 사라진 나의 시간들은 아무 의지 없이 왕노래 왕노래 손을 잡아줘 볼수 손을 잡아줘 멋지지 않게 잃어가는 시간을 잡아줘 잃어가는 내 빛을 찾아줘 내 빛을 찾아 Wow 잃어는 내 빛을 찾아 잃어버려 잃어버려 난 몸이 미국인데 상처를 돌려내 언저리에는 너의 기억이 나의 아픔이 나의 추억이 없네 사랑해 너야 사랑해 너야 사랑해 너야 사랑해 너야 영원히 내 곁을 남아서 영원히 내 곁을 남아서 영원히 내 곁을 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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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